이티오피아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이티오피아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약칭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며 수도는 아디스아바바이다. 1931년 이전에는 아비시니아 라 불렀다. 이 부분의 본문은 에티오피아의 역사입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기원전 천년경 이스라엘의 솔로몬왕과 지혜로운 스바 여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 메넬리크 일세가 북에티오피아로 이주하여 에티오피아를 건국했다고 믿는다. 고대에는 발원한 도시의 이름을 따 악수모왕국으로 불렸다. 악수모왕국은 홍해를 건너 남아라비아를 영토로 삼고 메카에 따라갈 정도로 크게 세력을 떨쳤다. 4세기경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교로 정했고 6세기경 이슬람의 발흥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쇠퇴하여 940년에 멸망한다. 12세기 초반에 자그웨 왕조에 의해 에티오피아 제국이 건설되었으며 1270년 옛 군호 암라크 황제가 일으킨 솔로몬 왕조가 1974년 쿠데타로 군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다. 에티오피아 고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문명 중 이집트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고유한 문자와 국가체제를 유지해왔다. 19세기에는 이집트 이탈리아의 침략까지 막아내어 독립국으로서의 의상을 전세계에 알렸다. 1931년에는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935년 10월 2일부터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이 개시되었고 1936년 5월 2일 이탈리아의 2차 공격에 패배하여 황제가 예루살렘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5월 5일 오후 5시 역사적 대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부러 택한 날짜와 시간이다. 를 기해 이탈리아군은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입성하였다. 1941년 영국의 도움으로 이탈리아 군을 몰아내었으며 외국으로 망명간 황제는 복위하여 에티오피아를 재건하는 데 힘쌌다. 그 후 1952년에 리트레아와 연방을 맺었고 1962년에는 자국 영토로 병합하였다. 한국전쟁 때는 대한민국의 병력을 지원하여 123명이 전사자와 536명이 부상자를 냈다. 1960년 로마올림픽 때는 육상선수 아베베 비킬라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74년에는 맹기스트 소령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쿠데타로 황제가 폐위되고 재정도 폐지되었다. 군부는 에티오피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선포하였고 군부의 공포정치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2000년 동안 이어져온 에티오피아 전교회는 교회가 문을 닫는 등 박해를 받았다. 1987년 국민투표에 의하여 군부의 기구인 에티오피아 임시군사평의회가 폐지되었고 맹기스트는 초대 주석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전에 패배한 맹기스트는 1991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그 이후 에티오피아는 민주화되었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영토였던 에리트레아는 1993년에 독립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에 위해 피폐되어버린 경제를 다시 되살려야 하는 등 많은 일이 남아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에리트레아의 독립으로 내륙국이 되었다. 북쪽으로는 에리트레아, 동쪽으로는 지부티와 소말리아, 남쪽으로는 케냐, 서쪽으로는 수단, 남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간다. 전체 면적은 112만 7127제곱킬로미터이며 세계에서 27번째로 큰 나라이다. 볼리비아와 크기가 비슷하며 알래스카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부분이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여 아프리카 전체의 가장 동쪽 부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에티오피아의 행정구역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행정구역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로서 아홉개주, 아파르주, 암히라주, 베니샹굴꾸무주주, 간벨라주, 하라리주, 오로미아주, 소말리주, 남부국가 민족인민주와 두 개의 특별시, 딜에다와, 가 존재한다. 각 지역에는 별도의 행정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가 있다. 국가원수는 총리로 의원내각제는 1987년에 도입되었다. 의회제도는 양원제이며 1995년부터 연방제를 시행했다. 방위는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며 육군과 공군과 헌병이 존재한다. 예전에는 해군도 존재하였으나 에리트레아가 독립한 이후 해군 전력이 없다. 병력은 18만 2천5백 명이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암히라족, 오로모족, 티그레족이 3대 종족을 구성하지만 전체적인 세부 부족 및 언어는 대략 80개에 달한다. 한편 가장 많은 인구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오로모족으로 이들은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중부 및 중서부, 중남부 지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암히라족이며 티그레족이 그 뒤를 잇는데 현재 집권 세력은 티그레족 출신이다. 암히라족은 1970년대 공산정권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약 2천 년간 솔로몬 왕조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내륙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92%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99.96명이다. 2016년에 드디어 1억 명을 달성하였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많다. 1994년 헌법 5조 2항에 아마라어는 연방정부의 업무어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9개주 2개 자치시는 각주별로 독자적으로 공용어도 인정되고 있다. 영어는 행정언어로서 많이 사용된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나 유럽의 라틴어처럼 그즈어라는 사멸된 고대 언어도 존재한다. 그즈어는 전교회의 전례에 사용된다. 에티오피아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기독교 국가로 국민의 43.5%가 에티오피아 전교회의 신자들이다. 에티오피아 전교회는 비칼케돈 계열 기독교 교회 즉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오리엔트 전교회의 일파이며 맹기스투 대통령 치아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사제들이 체포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에티오피아 전교회 이외의 기독교 교파로는 성공회를 비롯한 개신교가 있다. 그 외의 종교로는 이슬람교가 존재하며 기타 샤머니즘 성격의 토착신앙도 존재한다.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전교회 43.5% 개신교 18.6% 가톨릭 0.7% 이슬람교 33.9% 전통종교 2.6% 그 외 0.7%이다 공용어인 아마라어는 그즈 문자라는 고유의 문자를 사용한다. 그즈 문자는 남아라비아 계통을 잇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기본적으로 자음 문자의 모음기호의 변형을 통해서 음의 변화를 표시하는 음절 문자이다. 그레고리력 외에 독자적인 에티오피아 력을 사용하고 있다. 육상경기가 발달하였으며 주로 마라톤 경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축구는 피파 월드컵 본선 경험이 전혀 없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9번 본선에 진출해서 1962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메이저 대회에서 거둔 유일한 최고 성적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에티오피아 관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는 1963년 12월 23일에 수교하였다. 수교 이전인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연방과 함께 더불어 전투병력을 파견하였다. 에티오피아 전투병력은 황제의 친위대로서 한국전쟁에서 최정예 군인에 걸맞은 전투 성과를 내고 명예롭게 귀국하였다. 이에 셀라시오 황제는 직접 그들의 전공을 치하하였다. 1974년에 입헌 군주제가 폐지되었는데 맹기스투 공산주의 정권은 황제를 살해하고 안매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공산정권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핍박하였으며 많은 참전용사들이 죽고 다쳐 고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불안정한 국내 사정으로 불참하였다. 1991년에 옛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의 붕괴와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맹기스투 공산주의 정권 종식과 멜레스 제나이 총리의 집권으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모두 255명이 한민족들이 에티오피아에 거주하고 있다. 2013년 8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관이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하던 도중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넘어가서 망명을 요청했다. 결국 대한민국에 넘어오는데 성공했다고 전해지나 고위급 외교관은 아니었다.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으로 참전하여 국제연합의 창설 회원국이 되었다. 재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맹기스투 정권의 집권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1991년에 맹기스투 정권이 전복된 이후 미국과 다시 협조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랑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방치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관한 논란으로 다시 갈등을 맺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기아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소말리아에서 이주한 난민의 에티오피아도 정세가 불안하기에 에티오피아의 기아 문제는 소말리아랑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년 아일랜드의 NGO인 컨선얼드와이드 독일의 NGO인 세계기아원조 그리고 미국의 연구기관인 국제식량정책연구소가 협력하여 발표하는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2016년 에티오피아의 기아지수는 100점 만점 중 33.4점으로 가장 심각한 기아점수를 기록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46.1점과 비교해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조사 대상이었던 118개의 개발도상국 중 107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당한 기아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